냐옹 까만 고양이 게임 트롤러? 없어요? 오늘의 다큐멘터리는 도심 속 존재하는 검은 고양이들의 내용입니다 이 검은 고양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유 이거 뭐야 이거 골골골인데 자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소리를 줄이고 싶은데 근데 소리를 줄이면 미식이기 때문에 헤헤 지금 뭐야 이거 미식이기 검은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고양이가 말도 해? 이 고양이의 문명은 어떻게 될까요? 어? 저거 뭐야 오 야 뭐야 렁 나는 낭만 고양이 아주 악랄한 고양이야 아 뭔가 봐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오 고양이는 본격적으로 난장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떨궈 이거 아 인형펀치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라 이런 가마귀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오 분이 없나? 오 여기 들어갔어? 어 오 기억하는거야 이 그림에 가치는 50억이 될것입니다 와가가 돼 보고 물건을 부숴버리고 어이구 개새끼 어? 지금 뭐야? 어우 이 씨 번역하기 뒤시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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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귀여워 음 스트레칭 아휴 되는거야 다와서 붕믹 붕믹불 아 여기도 몬스터블이 있다 타란 애플 힙 왓 뭐 우어어얼 워어어얼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언 왕 우어어어어어어어어 uży äSí 어 왜 빡세히 들어갈 수 있네? 어이 야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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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지 말고 귀여워 꺄링 ua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